제18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3번째 본상 수상자는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WS501 WS501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WS501은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새로운 한류 아이콘으로 급구성한 WS501 여러분. 유언맨으로 국내에서의 인기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는데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중씨는 드라마로 정민씨는 뮤지컬로 또 바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멋진 세 남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소감 좀 들어볼까요? 우선 이렇게 5명이 아닌 3명으로 이렇게 멋진 노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DSP 이호연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예쁘게 만들어주신 우리 미나리 스타일리스트 누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 현중형이나 정민이 5명 모두에게 이 형과 같이 돌리겠고요. 저희 5명의 부모님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5명 뿐만 아니라 3명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성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명 모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